네, 지금 보냈어요. 네, 그럼 다음 곡이 앞뒤서 보냈습니다. 저희가 궁금하시거든요? 한 번에 대답해드리는 게 비슷하죠? 네, 신분과의 대답 얘기를 해볼까요? 아, 네, 맞아요. 어떻게 신분과의 대답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. 네, 국군 자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되게 어려우실 때 보통 여름 훈련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올해 봄에 새로운 유통하나 공통실을 짓고 국군 자녀분들을 응원할까 진행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그러셨구나. 정말 좋은 시기를 만들어졌네요. 저희 공방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아이씨가 특별히 신기하면서 더 준비한 무대니까요. 여러분들도 저희들 보고 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당연하죠. 아이씨는 사랑이니까요. 사랑이니까요. 아이씨 선생님들, 그러면 콘서트를 준비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저희가 신분과 이번에 새로 보여드리기 있잖아요. 근데 이 신분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었던 게 녹음을 하면서 노래 일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고요, I'm Tiger 이 형도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멋있게 불렀는데 이 분이 저를 너무 전하기가 많아서 결국 좀 재밌게 이렇게 장갑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막 네, 저는 기억이 나네요. 그러면 또 반대를 준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